안녕하세요 밥먹는봉길입니다 제가 오늘은 구독자 15만명 기념을 자축하고 싶어서 이렇게 케이크 두 종류를 준비해봤고요 여기는 투썸플레이스의 아이스박스 파티팩, 티라미슈 파티팩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같이 마실 음료는 아메리카노 우유 이렇게 같이 한번 먹어볼 거에요 그럼 오늘도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럼 한번 먹어볼까요? 더 uma 오징어 오징어 음 김치찌개 새벽을 되게 오랜만에 먹는데 역시 맛 되게 맛있어요 아삭해 왜 이렇게 시작하냐고요? 그것을 말하는 이유가 오늘의 주인공은 이 시각의 주인공은 정말 맛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너무 맛있었어요 오늘의 주인공은 주인공은 치즈가 너무 맛있어 이날은 좀 더 먹었을 때 치즈가 딱 맞지 않네 치즈가 딱 맞지 않나 치즈가 엄청 잘 먹었고 너무 맛있어 맛있지? 진짜 맛있어 싹 긁어서 싹 긁어서 살짝 얼어서 포기가 힘들어요 소스 이것도 오랜만에 먹으니까 되게 맛있어요 약간 분유향 나지 않아? 너무 딱딱해 너무 딱딱해 너무 딱딱해요 소스 양념 제거 지구 괜찮아요 치킨 후우 좋은 생각났어 이게 조금 평소보다 퍽퍽한 것 같아서 여기다가 우유를 넣어서 부드럽게 만들어서 먹어볼게요 우유를 부어서 이렇게 먹으면 조금 부드럽겠죠? 부드러워졌어요 이런 야자들은 받고 있어요 그런 뱃부분에 한 번 먹어볼게요 뱃부에 뱃뱃пар이 들어가서 이 파티팩에 우유를 처음 넣어먹어보는데 괜찮은 방법같아요. 되게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더 맛있어지는 것 같아요 아 여기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이고, 그가 안가서 먹었거든요 그는 정말 맛있었어요 이 파티팩은 아이스크림이 조금 더 좋았어요 그는 아이스크림이 좀 더 좋았어요 이 파티팩은 조금 더 좋았어요 아이스크림이 너무 좋아요 그냥 아이스크림이 더 좋지 않아요 아이스크림이 더 좋지, 아이스크림이 너무 좋아요 이 치즈는 진짜 맛있어 그렇게 맛있어 이것은 어떤 치즈를 넣어야 하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면이 치즈가 하는거 같아요 면밀어? 치즈는 정말 맛있었어요 치즈는 정말 맛있어 마지막 커피 네 오늘도 이렇게 맛있게 잘 먹었고요 다음에도 더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